오늘이 2월 23일이거든요 근데 2일 뒤인 2월 25일에 팝콘이 생일입니다 근데 2월 25일 날에 저희가 팝콘 어머니 집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5일 날에 같이 생일 파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생일 선물을 사고 아마 내일 생일 선물을 미리 할 것 같습니다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건데 아직 뭘 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백화점에 가서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못 고르겠어요 옷은 진짜 직접 자기가 와서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옷은 패스 옷은 패스 팝콘이 또 추리닝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이거 예쁜 것 같은데 액세서리를 사 줄까요? 아 근데 목걸이는 이미 사줘서 반지 아니면 팔찌인데 일단 한번 가보죠 아니 이쁘긴 한데 팝콘은 옷을 약간 힙하게 입는 스타일인데 뭔가 너무 블링블링해서 뭔가 팝콘이랑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선물은 딱 자기가 갖고 싶긴 한데 자기 돈으로 사긴 아까운 게 딱 선물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근데 지금 마음 같아서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신발 사이지도 몰라요 아 이거를 살까요? 팝콘이 보라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좋아하는데 신발도 괜찮은 것 같고 팝콘이 안 그래도 러닝화 하나 사려고 했었거든요 러닝화가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여자친구 선물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시간째 돌고 있는데 아직도 못 정했어요 상 terminology 안녕 차가운 바이러가 잘 인정하시면 돼 본인에게 잘 모르겠다고 당신이 Shawna가가 오라고 했었는데요 당신은 이 사례가 아니고 당신이 사례가 없었나요? 이게 러닝화가 아니라 당신이 사례가 없었죠? 당신이나 사례가 없었죠? 하나 남은 수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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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옥이 당신은 당신이 사례가 없었죠? 편지도 쓰라고 주네요 편지도 적겠습니다 한 시간 넘게 걸려서 드디어 샀습니다 드디어 아 힘드네 힘들어 날씨 좋고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선물도 샀고 오늘 줄 건 아니고 선물은 아마 내일 내일 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팝콘 몰래 팝콘 몰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몰래 서프라이즈를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이곳에 안녕 곳곳에 이곳에 방탄소년단 나가기 날씨가 재밌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건 할줄이 そ는것 cake 이게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 입에 입에 입을때...? 진짜로 나와있지 이제 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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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어 입에 입어 입을때 ? 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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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어 2번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센탄 파워 짜빈한 콩관나 탑 지금 이거랑 이거랑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4%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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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